MBC에브리원 환자한테 이러시면 안 돼요! 환자한테 이러시면 안 돼요! 물러나세요! 뭐야? 환자란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야? 이게 또 뭐야! 이본도치가 필요한 환자예요! 아 뭐 어디가 아픈데요?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공상황수 환자예요! 공상황수? 네! 그럼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이 다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? 동민 씨! 우리 태양그룹 부탁해요! 태양그룹은 이제 동민 씨 거예요! 그리고 성우 씨! 미나 씨! 제 동생들 잘 돌봐주세요! 알겠어요! 미나 씨! 빨리 오세요! 어디 가야 미나 씨! 마! 내가 누군지 아느냐? 내가 누군지 아느냐? 내가 조선의 국모다! 조선의 국모다! 내가 뭐라는 거야? 어? 동민 씨! 성우 씨! 미나 씨! mad 나 씨! 그것도 돌아갈 거예요! 기다려요! 미나 씨! 으이이이이이이이이이! 아..나 미치겠네야! 내 창피 senter on my mind 아 이 창피 quadrar too! Jiay! 오인 ma Orales 감사합니다.